독립협회하고 대한제국 할게. 독립협회 누가? 서재필이. 자, 아간파천 이후에 국가이상이 우리나라 왕이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이 불안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웃음니? 국가이상이 하락됐어요. 그리고 열강에 입건 침달이 엄청 심해집니다. 이때 독립협회가 세워지는 거야. 독립협회의 설립. 해가지고 자, 독립협회 독립신문 만듭니다. 네 면인데요. 세 면은 우리말로 한글로 되어 있고 한 면은 영어로 되어 있었어. 누가 했어요? 서재필이요. 서재필 미국에서 왔어요. 서재필은 언제 인물이냐면 값신정변때 그때 급진개화파의 한 명이었어. 값신정변 3일 만에 실패했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갔다가 거기서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한 10년쯤 지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독립협회를 만든 거야. 자주 독립과 근대의식 보급을 했는데요. 정부 고관 개화 지식인 등이 조직하고 민중이 참여를 했습니다. 독립 없이 고치시키기 위해서 독립문 세우고 영어문을 헐고 영어문은요. 여기 청의 사절단을 맞이하던 영어문을 헐고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세워요. 그리고 독립문 그리고 독립관을 독립관을 근립하고요. 민중 개봉 토론회 연설회를 많이 여는데 토론회 중에 하나가 만민공동회야. 만민공동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야. 노비도 나와서 연설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데 만민공동회 여기에 독립협회 주도로 서울 종로에서 열린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 백정은 소대지 잡는 사람이에요. 완전 천민이었어요. 천민. 천민 출신인 박성춘이 연설하기도 하는 등 모든 계층이 다 참여한 게 만민공동회야.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자주국권, 자유민권, 국민참전권 운동을 전개하고요. 민중의 정치적 의식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각계각층 천민도 참여하는 그런 시민의 자발적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관민공동회도 관민공동회도 개최하는데 정부 대신까지 참여한 거야. 그래서 흔히 육조를 결의하는데 근대적 의회를 설립을 추진하는 거야. 근대적 의회. 흔히 육조 밑에 있어요. 외국가의 입건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부 대신과 중천의장이 날인하여 시행할 것.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파할 것. 이게 흔히 육조야. 근대적 의회를 설립하는데 왕이요. 고종이요. 여기 불안을 느꼈던 거야. 불안을 느끼고 왕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을까. 극생해가지고 복수 세력들이 모함해가지고요. 고종이 한국협회를 동원해가지고 한국협회. 한국협회는 밑에 있어요. 보수 정부 관리들이 장시에서 활동하던 보부상과 연합하여 만든 단체로 정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한국협회야. 한국협회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독립협회 해산시켜버립니다. 독립협회 하면 스제필, 독립문, 독립간, 독립수문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요거 기억해 둬야 한다. 의회의 한계는요. 이권수호운동. 우리나라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었는데 러시아의 전령도조차 요구를 처리하는 등 이권수호를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자유민권신장운동도 하고 근대화운동도 전개하고 나중에 이게 애국개몽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자 어디에 외세의 배척, 외국의 배척, 외국을 몰아내야 될 대상을 어디만? 러시아만. 러시아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나라 미국, 일본은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 열광이 우리나라의 광산금도 뱉고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오니 러시아만 우리한테 해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서 러시아만 몰아내려고 했던 게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하고 광무개혁할 게 대한제국은요 고종항제가 어디 갔었지? 러시아 공상학 갔지 그지 돌아오면서 나라 이름을 조선해서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대한제국 수립이고요. 대한제국 수립 고종이 경운국 특수궁으로 아간파천 갔다가 돌아오면서 국호를 뭐라고 했다고요? 대한제국이라고 하고 연호를 이때부터 광무 1년인 거야. 광무로 합니다. 광무로 하고요. 항제적이시를 거행하면서 밑에 대한국국제복 같은 거야. 그거 대한국 국제를 반파하고 그리고 전제군주의가 왕이 아니고 이제 황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제, 황제, 전제군주 국가임을 밝히는데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야. 다른 서양에서는 이제 왕이 없고 전부 다 시민들이 참전권으로 국민주권 그런 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왕의, 황제의 권한만 더 강해지는 전제군주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만국이 공인한 자조인다. 대한제국은 자조독립제국이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정치야. 황제한테 모른 근안이 가 있는 거야.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 군주권을 누리고요.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한다면서 황제에게 군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이런 모든 권리가 부여되는 황제권만 엄청 강화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무개혁을 실시하는데 자, 구본심참이야. 바탕은 구본심참. 옛날 걸 본받고 전통적인 제도 이게 구본이에요. 구본을 바탕으로 서양의 근대문물을 근대문물을 수용하는 근대문물을 수용하는 그런 개혁이었고요. 군사는요. 자, 군제. 우리 가보개혁 때 일본 주도로 하다 보니까 군사개혁 없었고요. 토지제도 개혁 없었어요. 근데 강무개혁은 누구야? 고종항제를 중심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군사제도 개혁이 있어요. 군사제도, 군제 개편을 해가지고요. 뭐 이런 군제 개편을 하고 근데 황제가 이걸 모두 통솔했고요. 경제는요. 토지개혁이 있어요. 그래서 지계를 발급합니다. 지계가 뭐냐면 땅문서 같은 거야. 이런 걸 발급하고요. 근대적 회사 설립하고 상공업 진흥합니다. 교육도 학교 설립하고요. 인재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 광무개혁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주 독립축하고 군사산업 교육 근대적 시설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만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만은 모든 근안이 누구한테만 황제한테만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가지고 지배층의 보수적 성량이 강해지고 외세 간섭으로 외국세를 계속 우리나라 간섭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한제국은 13년 있다가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지지 못한 지속성의 한계를 가집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